안녕하세요 홍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물쩡이 안 해도 좋아요 몸쟁이 안 해도 좋아요 나는 널 위해 둘 당신이 바로 내게 짱이랍니다 한 번 더 냅니다 해주세요 가슴을 터뜨루 안아주세요 사랑의 약바로 떨어졌나봐 당신이 필요해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밧데리가 다른나봐요 당신 없이는 사람 정말 나는 사랑 당신은 나의 밧데리 내겐 당신만이 전부해요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사랑 당신이 참을 겁니다 자, 여러분! 소리만 더 지으러 봐봐! 마이크 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저희 뒤에 계신 분은 잘들 보이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돌려주세요! 마이크 돌려주세요! 마이크 돌려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